중앙일보의 오늘 톱뉴스입니다.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핵심 상임위원회 싹쓸이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뭐 이거는 약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접수한 상태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전 백성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 정리가 종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법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법은 다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개헌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겠죠. 전부 다 모든 법을 매일 국민들은 보겠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되는 걸.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로 방송장악 시도 기어이 언론 애완경 만들 참인가. 언론들이 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입을 다물었으니까 애완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아우성 치고 당신들이 그럴 수냐고 사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디어 연대가 방송에 재가를 물려서 이재명을 지키는 민주당 뭐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뭐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해봐라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일단락된 겁니다. 장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름들 나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름 독주를 하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 나를 제소하게 되면 너희들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 이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법을 이름 조문조문 읽어보게 되면 그냥 의장이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좀 무리하게 한 건데 무리하게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향한 하살들을 다 뭡니까. 재소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는데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이 양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국민의힘 위원 전원을 제소 검토하겠다. 한 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비겁함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소심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부정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다 여러분들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전진해야 될 때 숨없고 나아가야 될 때 후퇴했고 싸워야 될 때 여러분들 다 뭡니까. 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뺏긴 겁니다. 선거를 뺏겼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윤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3년 자리 여러분들 마치고 걸어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국힘당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법도 여러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다 분노하죠. 여기 보시면 다 맞는 말입니다. 완장값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거를 장악해서 이러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찍소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성명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가 처분하기에 따라서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시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하고 싶은 법은 다 만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방송 장악법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모든 법을 다 만들겠죠. 원큰저로 법을 다 만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면에 결국 근본적으로 뭘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실상은 알아야 되니까 대책은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책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